막창은 대구의 대표적 음식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즐기는 먹거리 중 하나지만, 대구 우수식품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지자체로부터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 눈길을 끕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인 막창. 대구의 10가지 대표 음식인 대구 심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고, 막창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우수식품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대구시로부터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2021년 12월 대구 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팥빵과 납작만두 등 5개 제품이 대구시 우수식품 인증을 받아 기업별로 400만 원씩 포장 디자인 개선비용을 지원받았고, 마케팅, 홍보, 판로개척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인증 대상을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대구 심미 중 하나인 막창을 비롯해 곱창, 닭, 모래집 등 축산물 가공품은 우수식품 인증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이 같은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우근 의원이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우수식품 인증 대상을 막창, 곱창, 닭, 모래집 등 축산물 가공업 생산 제품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겁니다. 막창의 경우 대구 심미로 선정된 음식이지만 축산물로 분류되 현행 조례에선 우수식품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구와 대구의 대표 음식인 막창과 곱창, 평화시장의 명물 닭동집도 우수식품 인증 대상에 포함돼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수식품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시 위생정책과도 이번 조례 개정이 시행되는 대로 축산물 가공업을 포함해 2023년 대구 우수식품 인증과 지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우승문입니다.